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저희가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와우 이번 촬영은 좀 해외로 나왔습니다 인도를 왔고요 왔다 갔다 시간을 빼고 촬영은 3일을 하는데 4일이죠 4일을 하는데 지금 오늘은 허니 촬영을 하러 갔고요 저는 오늘 숙소에 남아서 짐을 좀 풀고 내일 촬영을 위해서 쉬도록 하려고요 호텔이에요 호텔 여러분 기가 막혀요 보실래요? 파마가 잘 어울리나요? 어때요? 동봉이 같나? 바보 같진 않죠? 하여튼 나중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캐리어를 뭐 가져왔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버릴 것만 위주로 챙겨가자 이래서 옷 입고 온 바지랑 위에 옷이랑 흰색 티 있고요 흰색 티가 여기 있네요 흰색 티랑 이거는 원래 샤워기 필터인데 필터가 안 껴지더라고요 규차가 안 되는 거라서 이건 못 쓸 것 같고 인도에서 저번에 고생을 좀 해서 먹을 걸 좀 생겼어요 오징어 땅콩이랑 시리얼을 사왔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시리얼을 왜 챙겼는지 모르겠어요 시리얼? 한국 가서 먹죠 뭐 물이랑 물도 챙겼습니다 혹시 몰라서 네 끝이에요 진짜 단촐하죠?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저녁밥을 먹으러 가고 있고요 저는 또 김치를 챙겼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영준이랑 맨날 쓰다가 매니저 형이랑 쓰고 있어요 같이 그래서 매니저 형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얼른 가자 막내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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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의사 헤메스 다 하고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덥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잘 찍고 잘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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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뷰 보여드릴까요? 진짜 멋있어요 저희는 딱 제 방이 여기거든요 근데 딱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짱이죠 예아 네 저는 도착했어요 촬영지 저는 오다가 잤는데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단체 국무신을 다 찍고 들어왔고요 이제 개인신들 찍으러 간다 그래서 좀 이따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TMI가 있는데 원래 셔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잘랐어요 더워서 더워서 시원해보이종 시원해보이종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심영준이 있네요 심영준 심영준 남찍사 찍는 모습을 찍는 찍는 남찍사 찍는 찍는 남찍 남찍사를 찍는 고성호를 찍는 브이로그 좋아요 자 어떻게 해 볼 거야 아 문자가 불안불안해 이거 찢어질 것 같아 이잖아 어떻게 있을까 좋아 좋아 어 이렇게 인정해요 소통 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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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뮤직비디오 촬영을 오늘 끝내고 메이크업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졸려요 와우 오늘 뭐가 맛있어요? 형 아 소스 찍지 말고 고추장 찍어 먹어 이 소중한 거 걸어 먹어야 돼 고추장 사막 도착 3도 진짜 사막이에요 찐 사막 낙타가 있어요 낙타가 있어요 아직 없어 그냥 하는 소리예요 하하하하 여러분 지금 사막을 가는 중인데 너무너무 너무 광활해요 이게 뭐야 사막이 이제예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사진을 찍어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해도 배경이 이쁘니까 이쁜 것 같아요 그치만 사막인데 근데 지금 너무 시원해 바람도 불고 햇빛도 없고 오늘 정말 쾌적한 촬영이 될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우 여러분 저기 뭐 있습니까? 낙타에요 낙타 여기 우어 낙타 equals 너가 착한 아니니까 밥이 너무 맛있어요 오늘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걸 이제 말 안해 내가 오늘 촬영이 끝났습니다 촬영도 끝났고 사막 촬영 원래는 촬영 하나 더 있었는데 호텔에서 그거는 이제 취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끝 오늘은 들어가서 쉬고 내일 촬영 밥 먹고 힘내줘다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3일차 음식비디오를 찍으러 왔고요 진짜 이뻐요 보여줄까요? 뒤에 보이세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촬영할 장소입니다 오늘도 촬영을 잘 끝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치 꼭경 안녕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사전 답사를 할까요? 그런 걸 하고 왔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쵸?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와 봐봐요 이거 어딜 봐도 너무 이쁘다 안녕 망망이 그래서 얼른 멋있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만나요 안녕 네 지금 이제 마지막 날이죠 오늘 이제 뮤직비디오 마지막 날인데 지금 아침이에요 아침에 저랑 지훈이만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디 시장? 오늘 첫 번째는 시계탑 첫 번째는 시계탑에서 찍고 시장을 가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유동인과 많아서 짐은 다 여기다 놓고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는 또 잘 찍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걱정입니다 근데 시계탐 시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002 동봉이 타고 있어요 저렇게 생긴 대로 왔어요 계단이 엄청 많아요 이쁠 것 같아요 잘 찍어보고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 뮤직비디오까지 다 끝내고 다 왔어요 다 씻고 이제 밥 먹으러 왔는데 뮤직비디오 끝나고 먹는 밥이라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맨날 밥 먹을 때만 찍는 것 같아 이거 그치? 기억나는 게 밥 먹는 순간밖에 없어 잘 먹겠습니다 דiven 오늘은 마침ua 이쁠 . 마지막 새🤣 주문 둘 둘 둘 여리 둘 여기야 오늘